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3회차 무기에 이제 제가 제일 낮은 추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킵했었죠 이제 초기화가 돼가지고 강암물 3개가 나와가지고 무기 추업을 돌리려 합니다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아주고 어 아 안나왔어요 귀여워 하나 사주고요 이건 어떡하나 약간 3초음 느낌이긴 하거든요 골태도가 붙어가지고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되나 일단 킵할까 또 다음주로 넘길까요 한단계 올렸는데 일단 킵하자 일단 킵하고 다음주도 노립시다 어 그래도 3초 느낌이 나니까 다음주도 올릴게요 그게 맞는거 같아요 기회가 몇번 안남았어요 이게 진짜 안나오거든요 다음주에 그럼 5개 몰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어 다음주에 또 몰아서 하는걸로 합시다 일주일에 한단계씩 괜찮죠 어 어 3회차 무기 추업 이용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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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